동대문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민간건축공사장 7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구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근절을 목표로 가설 울타리 등 안전가시설 관리,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관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살핍니다. 특히 공사장 인근 주민안전을 위해 주변 정리정돈 상태와 보행위험요소를 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현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